기능적인 요소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기능적인 요소를 주는 것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엔트리 크롭의 미드레인지 중에 낮은 부분에 먼저 4400을 먼저 출시하고 미드레인지 중에 위쪽에 있는 중심 위에 있는 6시리즈와 8시리즈는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HP가 다른 것보다 스텝, 클릭수 이런 면에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가 가상화되기 때문에 고추얼하게 가상화되는 환경과 공항이 잘 맞아서 그걸 다 잘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EV에서는 가상화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하면 원래 이렇게 있던 게 자동적으로 다시 분산을 합니다. 다시 분산합니다. 이거는 오토베이션 기능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 스토러져 있는 영역들이 동시에 놀면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19시간이나 그런 영역에 있어서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만큼 클릭이 많고 작업이 많으면 사람이 필수할 방법이 많으면 그걸 놓칠 수 있게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객에게 이점을 줄 수 있다는 이게 사실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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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